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에게 베트남은 교역, 투자, 개발협력, 일적기업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인 최대 협력국이기도 합니다. 양국 관계는 정치, 경제, 문화, 인적기업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